오래된 기종의 헬기죠 한 25년 전에도 제가 이곳을 지나다닐 때 본 기억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여기에 있습니다 시누크 헬기로 알고 있는데 멋집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려고 이곳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노후가 돼서 커포밍에 탁탁 탈았네요 아마 제가 듣기로는 이것 때문에 여러가지 웃지 못한 에피소드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 안을 보니까 펑 빈 것 같네요 어떤 영업용을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전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아따 규모가 굉장하네요 이런게 하늘로 날라다닌다고 생각을 하니 참 이렇게 그냥 멈춰서 다해보자 여러분들의 고등학생이 있는게 좀 더 재미있어요 여기서 이동을 마시는 것 같아요 준비한 게 좋은데 다음 주에는 예를 들어 감사합니다.